3.5까지는 텍스트로만 모든 것을 명령했다면 이제 사진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어 사람으로 치면 눈이 생긴 것입니다. 이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엄청난 성능의 차이를 보여주며 시사합니다. 이제는 점점 사람과 가까워지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사회과입니다. 지난번 채 GPT로 정말 돈을 벌 수 있나 라는 영상을 시작으로 채 GPT로 수익화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컨텐츠를 제작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GPT4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채 GPT 연구하느라 하루를 다 보내고 컨텐츠 만들고 하다보면 또 새로운 서비스가 나와있어서 정말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3월 14일에 공개된 엄청난 소식인 GPT4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GPT4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 엄청난 준비를 하고 나왔습니다. 저는 개발자 데모 영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초보자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핵심 내용만 정리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PT4의 성능이 얼마나 좋아졌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PT4는 이미지와 텍스트 입력을 받아들이고 텍스트 출력을 내보내는 대형 다중모달 모델입니다. 대형 다중모달이란 컴퓨터와 대화하는 환경에서는 여러가지 의사소통 채널을 사용하는 인터페이스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음성, 제스처, 시선 등이 있습니다. 언어모델에서는 여러 언어로 입력을 처리하는 모델을 말합니다. 이 모델은 다양한 전문적인 학술적 벤치마크에서 인간 수준의 성능을 보여줍니다. 테스트 대 26개 언어 중 24개 언어에서 GPT4는 GPT 3.5와 다른 시험에서도 엄청난 영어 성능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GPT4는 모의 변호사 시험 상위 10% 성적으로 합격했고 대화를 1000개까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GPT4는 텍스트와 이미지의 프롬프트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시각적 또는 언어적 작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전 GPT3에서 개선된 점이며 이 차이로 인해 엄청난 기능들이 구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GPT4는 텍스트와 이미지로 구성된 입력을 받아 자연어, 코드 등의 텍스트 출력을 생성합니다. 이렇게 시각적 입력을 통해 아주 다양하고 폭넓은 질문이 가능해졌습니다. 3.5까지는 텍스트로만 모든 것을 명령했다면 이제 사진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어 사람으로 치면 눈이 생긴 것입니다. 이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엄청난 성능의 차이를 보여주며 시사합니다. 이제는 점점 사람과 가까워지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GPT4를 통해 더욱더 다양한 대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GPT4는 이전보다 더 창의적이며 더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이전 GPT3.5까지 사람들이 사용하면서 가장 많이 아쉬워했던 부분 중 창의성이 떨어지기에 일률적인 답변을 내놓는다거나 AI가 쓴 글이라고 인식할 수 있을 정도라고 사람들도 판단했습니다. 허나 이제는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되어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자연스럽게 대답하는 GPT4의 모습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또한 GPT4는 이전보다 더 긴 텍스트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채 GPT보다 약 8배 더 많은 최대 2만 5천 단어의 텍스트를 받아 생성할 수 있습니다. GPT4는 GPT3보다 더 많은 측면에서 똑똑해졌습니다. 이는 텍스트의 맥락 또한 더 길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고급 추론 기능에서도 기존 채 GPT보다 능가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GPT4와 GPT3의 가장 큰 차이점은 매개변수의 수입니다. GPT3는 1,750억 개의 매개변수를 가지고 있지만 GPT4는 5천억 개의 매개변수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정확한 매개변수의 수는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매개변수란 인공신경망에서 학습할 수 있는 가중치나 편향 같은 변수를 말합니다. 매개변수가 많을수록 모델이 더 복잡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GPT4가 GPT3보다 더 많은 학습 능력을 가지고 인간과 유사한 텍스트를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GPT4는 GPT3보다 얼마나 더 똑똑해졌을까요? 한국어를 비롯한 24개의 비영어 언어의 이해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GPT4는 GPT3보다 한국어에 대한 학습이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GPT4의 한국어 성능은 77%로 GPT3.5의 영어 성능 70.1%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 부분만 보더라도 GPT4를 무조건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과연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AI 모델이 나온다고 해서 판도를 바꿀 수 있을지 더욱더 염려가 큽니다. 또한 코딩을 더 잘하게 되었습니다. GPT3가 나오고선 세상을 가장 놀라게 했으며 가장 위협을 받을 것 같은 직업군으로 떠오른 게 바로 개발자였습니다. 설명을 하면 그걸 코딩해줘서 알려주는 게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정말로 많은 개발자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될 거라는 이야기가 떠돌기 시작했으며 연일 뉴스에서는 기업들의 구조조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다소 코딩의 결과값이 오류가 많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아직은 갈 길이 멀다고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성능이 좋아지면서 코딩에서도 향상된 성능을 보여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령 종이의 연필로 그림을 그리면 바로 랜딩 페이지를 생성해주는 코드를 작성해줍니다. 이를 통해 엄청난 일을 작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추후에는 사람이 말을 하고 AI가 통역을 해서 컴퓨터와 대화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렇다면 GPT4의 엄청난 기능들이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까요? GPT4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픈 AI는 Be My Eyes나 듀오링고와 같은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GPT4가 이미지와 텍스트 모드를 입력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용 사례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번역 시 GPT4는 원본 텍스트와 함께 제공되는 시각적 컨텍스트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Be My Eyes는 시각장애인이나 저시력자들이 일상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원봉사자들과 연결하는 덴마크의 스타트업입니다. 이 회사는 GPT4 기반의 기능을 개발하여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에게 이미지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GPT4와 GPT3의 API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픈 AI에서 제공하는 GPT4는 8K 컨텍스트와 32K 컨텍스트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8K 컨텍스트는 1000토큰당 0.03불 약 35원이고, 32K 컨텍스트는 1000토큰당 0.06불 약 70원입니다. 가격은 1000개의 토큰당 계산됩니다. 토큰은 단어의 조각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1000개의 토큰은 약 750단어입니다. 8K 컨텍스트와 32K 컨텍스트의 차이는 GPT4가 텍스트를 생성할 때 사용하는 입력의 길이를 나타냅니다. 8K 컨텍스트는 8000개의 토큰으로 이루어진 텍스트를 입력으로 받고, 32K 컨텍스트는 32,000개의 토큰으로 이루어진 텍스트를 입력으로 받습니다. 토큰은 단어나 문장부와 같은 이미 있는 단위입니다. 8K 컨텍스트와 32K 컨텍스트의 차이는 GPT4가 생성할 수 있는 텍스트의 다양성과 정확성에 영향을 줍니다. 일반적으로 입력이 길수록 GPT4가 더 많은 정보와 맥락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더 자연스럽고 일관된 텍스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입력이 짧으면 GPT4가 더 적은 정보와 맥락을 활용하므로, 더 단순하고 임의적인 텍스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오픈 AI에서 제공하는 GPT3는 플레이그라운드와 API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플레이그라운드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서비스이고, API는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유료 서비스입니다. 이미지에서 보시는 단순한 느낌으로만 보시더라도, GPT4의 API 가격이 많이 상승했다는 걸 아실 겁니다. 현재 GPT4는 GPT3 플러스 요금제인 월 20달러의 비용을 지불하면,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굉장히 느리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을 소개해드리면서, GPT4를 안 쓸래 안 쓸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게 또 한 번 출시되었습니다. 이 출시로 인해 구글 워크스페이스가 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 구글 워크스페이스에 대해서도 공개가 되면 다뤄보도록 하겠으나,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이너가 곧 출시될 것 같은데, 이게 출시되면 또 한 번 AI 시장이 발칵 뒤집혀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이 엄청난 GPT4를 GPT 플러스를 신청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 채널에서 어떻게 채 GPT를 마케팅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더 다양하게 다뤄볼 예정이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평범한 사회과였습니다.